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지금은 소형 SV 시장이 한참 커지고 있는 이런 상태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소형 SV 시장은 티볼리가 시장을 석권하고 있을 정도로 조금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메이저 회사인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한마디로 좀 덜 신경쓴 시장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할 것 같은데 쌍용차 티볼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소형차 부동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나아 채널을 통해서 2018년 판매량을 보게 되면 티볼리가 소형 SV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코나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티볼리를 상대할 소형 SV가 사실 없었습니다. 티볼리는 쌍용차의 부활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모델이죠. 소형 SV 또는 티볼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그 당시에 티볼리가 소형 SV 시장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을까 이런 어떤 높은 인기의 비결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유니크한 개성을 보여주는 티볼리는 디자인에 있어서 기존 제조사의 디자인 방정식을 벗어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뽑혔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최신 차량의 디자인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릴의 크기는 점점 커지는 추세죠. 티볼리의 그릴은 반대로 작은 사이즈 정반대의 상황인데 이러한 작은 그릴과 산만하지만 독특한 곡선, 메뚜기의 다리를 연상시키는 캐릭터 라인은 비슷한 동급의 차량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기존 브랜드에서 제시했던 마치 공식과 같은 디자인과 트렌드를 확실히 선을 걷고 있는데요. 이런 디자인 요소가 티볼리를 볼 때마다 신선하게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남성보다는 오히려 여성 고객이 더욱 많이 구입한 차량이 되었죠. 티볼리의 롱바디인 티볼리 에어까지 출시가 되면서 정말 높은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티볼리 에어는 코란도의 등장과 함께 명분 없는 단종의 운명을 맡게 됩니다. 소형 SUV 대비 넓은 실내 공간과 준중형 급의 적재 공간을 제공하면서 코란도와 상품성에 있어서 겹치게 되었죠. 결국 단종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리네요. 하반기에 티볼리 에어가 드디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티볼리의 롱바디 버전인 티볼리 에어가 국내 도로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베드림에 올려주신 보베드림 회원님의 사진입니다. 티볼리를 아시는 분들이 알면 누가 보더라도 이 차량이 티볼리라는 점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디자인이죠. 티볼리 차량이 하반기에 재출시가 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높은 실용성을 체험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이 차량의 출신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더욱 좋아진 점은 무엇일까 좀 더 찾아봤습니다. 실내의 디자인도 대폭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니 진부해도 사실 너무 진부한 느낌이죠. 기존 티볼리 에어의 경우 아날로그 계기판이 제공되었습니다. 최신 차량다운 디지털 클러스터가 새롭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티볼리와 코렌더를 보시게 되면 경쟁 차량과 비교해도 비교적 수준 높은 수준의 디지털 계기판이 제공됩니다. 소형급 차량에서 10.25인치 대화하면 디지털 계기판이 제공된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디지털 계기판은 아날로그처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도 변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버추얼 콕핏이라고 하는데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지도 화면을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수익 고가 차량에서만 그동안 제공되었던 기능인데요. 소형SB인 티볼리급에서 제공된다는 점은 분명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한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계기판이 이번 티볼리에 의해서도 새롭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임포테인먼트인 AVN, 내비게이션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와 함께 연동이 되어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내비게이션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이 아닌 잠시, 고속도로, 휴게소나요? 때로는 좀 쉴 때 스마트폰 자공 화면을 9인치 디스플레이로 전송해서 감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나 아니면 차량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이 기능은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신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아무래도 반자율 주행과 같은 기술입니다. 직접 사용해보면 비수를 두고 있는 것처럼 그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반 도로에서 반자율 주행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현재의 반자율 주행 기술 수준이라면 충분히 편리함을 느끼게 됩니다. 드디어 이런 기술이 티볼리 에어에서도 제공될 것 같습니다. 쌍용차에서 제공되는 반자율 주행 기술 이름을 딥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술과 유사한 기술입니다. 부르는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인데요. 스마트 크루즈 기술을 ACC라고 보통 하는데 쌍용차는 여기에 I자를 하나 더 붙이게 되죠. 그래서 IACC라고 해서 인텔리전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현대는 이 기술을 스마트 센스라고 부르고요. 기아차는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부르고요. 르노삼성은 드라이빙 어시스트, 쌍용은 딥 컨트롤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름만 좀 다르지만 사실 스펙이나 기능들은 비슷비슷합니다. 높은 실용성을 제공하는 티볼리 에어에서 반자율 주행 기술까지 제공된다면 일상 영역에서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 될 것 같네요. 아참 감성 부분도 빼놓지 않았는데 무드램프가 제공됩니다. 무드램프의 존재 여부는 빛이 부족한 야간 시간대에 있어서 만족도를 정말 높여주죠. 운전자와 탑승자의 감성을 높여주는 부분인데 기존 티볼리에서 제공되는 이런 기능들이 티볼리 에어에서도 제공될 것 같습니다. 시트의 편의사항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통풍 시트를 포함한 8A 방식으로 작동되는 전동 시트 기능과 허리를 편하게 제공하는 사회의 방식의 럼버 서포트 기능도 티볼리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티볼리 에어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티볼리 에어가 다시 출시가 된다고 알려졌을 때 구독자분들께 이 차량이 높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4년 전에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자료로 오랜만에 소환했습니다. 이게 2016년도 자료였는데요. 티볼리 에어는 티볼리와 프론트 오버행과 휠 베이스는 동일한 차량입니다. 재원상 유일한 차이점이라며 리어 오버행 뒷바퀴 부분 쪽이죠. 이 부분이 티볼리와 달리 20.5mm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어마어마한 적재 공간을 제공하는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론적인 설명은 사실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단종이 되기 전에 티볼리 에어에서 제가 직접 측정했던 사진인데요. 늘어난 트렁크 부분을 이렇게 손바닥을 펼쳐서 측정해보니 한 뼘 이상의 트렁크 공간이 확장되었습니다.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의 트렁크 공간도 직접 측정을 해봤는데 손바닥을 펼친 공간에 해당되는 약 210mm가 더 늘어나면서 이열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트렁크 적재 공간은 423리터에서 720리터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차이는 297리터의 차이인데요. 페트병을 기준으로 약 198개를 더 수납할 수 있는 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이지만 대략 200개 정도의 페트병을 더 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납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수납이 좀 더 필요하다면 티볼리의 트렁크 적재 용량에서 이열을 폴딩하게 되면 1156리터에서 1440리터의 용량으로 확장됩니다. 284리터를 더 적재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이 제공되죠. 이 인유주의 캠핑 활동이나 레저 활동을 고려하신다면 현재 소형 SUV에서는 레이 정도의 차량만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티볼리 에어는 더 많은 적재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안성맞춤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캠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작은 공간 차이로 인해서 차량을 바꿔야 할지 이런 부분도 실제 고민하게 되죠. 티볼리 에어는 동급에서 적재 공간을 고려했을 때 가장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 당시에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측정해 본 것이겠죠? 트렁크 좌우 공간에는 레거지 네트와요. 거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센스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출시될 티볼리 에어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디자인에 있어서는 투박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올란도나 카렌스와 같은 CUV 시장이 완전히 사라졌죠. B세그먼트인 소형 SUV 시장에서 실용성이 높은 차량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점이 사실 너무 아쉬웠습니다. 티볼리 에어의 부활은 이런 점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출시될 티볼리 에어는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반제율 주행과 같은 첨단 기술과 디지털 게이판, LED 헤드램프, 방향 지시 등 이런 부분들까지 최신 차량답게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티볼리 리스펙과 롱보디가 함께 결합된 차량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쌍용 자동차가 어렵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티볼리는 쌍용차에 부활을 시켰던 저력 있는 모델이죠. 이번 티볼리 에어 출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소형 SUV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착한 가격이 필수라는 점도 꼭 쌍용차 관계자분들께서 체크해 주시길 기대해봅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와 함께 새롭게 출시될 신차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세요. 신차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